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부는 냉해 피해를 입은 식물을 모두 공기정화 식물로 교체하고 동절기 운영을 중단했던 우순마담과 벽천폭포, 미미포토존을 리뉴얼 오픈했습니다. 미세먼지 프리존 내 녹지 공간은 총 636제곱미터로 72대의 공기청정장치가 24시간 가동돼 깨끗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고 있는데요. 만물이 소생하는 봄, 강남구는 미세먼지 프리존 내 식물들을 하루 두 차례 이상 점검해 최적의 산책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.